오늘부터 4일 동안 풀타임을 해봐요. 매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. 벌써 피곤해 보여요. 걱정이 됩니다. 합창! 일할 때는 마스크가 필수입니다. 아직 표정관리 때문에. 조금만 더 조심하세요. 정글으로 조심하시겠습니다. 아직도는 안할게요. 실망을aty off-road! 저희 엄마가 놀러 왔습니다. 바이! 오늘은 엄마가 샌드위치를 드셔서 이걸 먹을 거예요. 엄마가 샌드위치를 드셔서 감사합니다. 엄마가 샌드위치를 드셔서 감사합니다. 엄마가 샌드위치 여기요. 귀여워. 아메리카노 부서진 거 어차피 못 먹으니까 지금 아무도 없어가지고 카메라를 펼 수 있습니다 좋아할 일이 아닌가? 집 가고 싶어요 안녕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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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잘 예뻐. 잘 예뻐. 왔네 잘 먹었네. 왔습니다. 잘 예뻐. 아 귀여워. 출근하여. 출근하여. 오늘도 필수인 포장관리 아이템. 출근하여. 2시 46분. 벌써 어제 배추를 한참 넘었습니다. 샌드위치를 갖다 놨어요. 출근하여. 재밌어? 엄마는 원래 멀티테스팅이 안 돼. 엄마 멀티테스팅이 안 돼 그냥. 재밌어? 그랬는데 아무래도 안 하고. 오늘 롯데스팅이 안 돼. 오늘 롯데스팅이 안 돼. 저녁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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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손님이 주고 마신 키위를 먹어보려고 합니다. 반죽이 아니었구나. 오늘도 엄청나게 부어버렸다. 오늘 먹을 점심 치즈베이글. 엄청나게 부어버렸다. 엄청나게 부어버렸다. 엄청나게 부어버렸다. 그래서 언제든지 셔프 올 수 있다고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요. 간식 일단 먹이지만. 아프지마. 하루일 때만 괜찮았지. 나이가 많잖아. 얼른 와서 푹신하더라고. 아프지마. 이거 힘이 없어. 아유 의젓한 강아지. 이름만의 의젓한 강아지. 아프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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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